오늘은 첼로 파이브 입니다. 드디어 탄생을 했구요.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는 이 디에이시가 바로 신제품으로 탄생될 디에이십니다. 오랜만에 디에이시가 신제품 메인드이시가 나오게 되네요. 첼로 4보다 통사이즈가 커진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죠. 오퍼가 달라지고 네트워크가 달라진 첼로 4 모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셨구요. 공동구매 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이제 상식품으로 쇼핑몰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스리웨이인데 깜짝 놀라실만한 소리가 나요. 그런 스리웨이이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첼로 4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